계속해서 이제 중개 업무 쪽에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우리 고용인도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잘 응시해야 된다. 우리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 신고하십시오. 자 신고는 얼마만에 그리고 이제 우리 고용인 쪽에서 정말 사고를 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그 책임을 다, 책임을 다 줘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우리 고용인은 이제 고용 신고 해가지고 이제 언제 신고를 하십시오라고 그 신고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보실까요? 고용. 자 고용 신고인데 먼저 고용은 들어왔을 때 먼저 등록 신청할 때도 고용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밑줄 딱 그어놨습니다. 업무를 개시를 하기 전까지 안 하면은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별표 6개월 하여야 한다. 이 해석으로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되시면 종업원 들어왔다 신고 반드시 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업무 정지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면 좀 귀찮긴 합니다. 들어왔다 신고 나갔다 신고 라고 하게 되면 또 나갔다고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과태료가 아니니까 제재가 커집니다. 사무소 문을 닫습니다. 먼저 소속하고 중계보존 다 합니다. 소속은 하는데 중계보존 안 한다 그러면 안되고요. 자극적인 있거나 없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끝나면 끝난 날로부터 얼마라고요? 열흘. 여기다 7일 또는 7시업일이라고 할 것 같은데 얼마라고요? 열흘. 열흘 똑같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과태료. 돈만 내면 됩니다. 여기는 사무소 문을 닫습니다. 이러니까 제재가 이전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기억나시는 겁니다. 열흘. 저 열흘 정말 시험 먼저 많이 바꿔서 냈었다. 저걸 다 30일 이렇게도 내봤는데 30일은 말이 안되겠죠. 열흘. 꼭 기억하십니다. 일주일에 애매해. 그리고 지체 없이는 너무 그냥 급해. 여기는 말이 안될 거고. 신고하다가 벌질을 못 보겠다.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고용신고 그리고 자격증 낼 거냐 안낼 거냐. 요즘은 자격증 내는 곳이 아예 없습니다. 자격증을 유조해온다고 해서 시 도지사한테 자격증 교부를 확인을. 그분이 주시니까 교부를 확인을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등록관 측에서 확인할 거니까 낸다 안낸다 안낸다. 한마디로 공인주계사 자격증 안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것도 냈었다가 지금은 안내도 괜찮다. 라고 해서 내면 정말 쓰레기통을 다 꼬리시킵니다. 바로 이제 조전도고요. 그다음에 종료. 소속하고 중계보조. 소속 공인주사는 업무를 수행도 할 수가 있고 계약서 쓰라고 맡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계보조는 안 돼요. 커피 타고 청소만 하게 해야 돼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번. 그냥 문장으로만 나왔을 거고요. 외국인은 고용을 하면 결교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된다. 외국인은 조회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외국인은 직접 입증하십시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 확인하겠죠. 교육받았냐. 실무교육. 그리고 중계보조는 직무교육. 이 수료여부를 뭐한다. 우리 법에다가 확인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확인을 반드시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보시는 고용신고, 종료신고 1번, 2번. 여기는 아주 중요해. 자주 물어봐.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밥상 3개가 나올 건데 먼저 첫 번째 우리 일본 문장도 많이 냈었고요. 무슨 행위는 그리고 추정이냐 아니면 본다냐. 무슨 추정도 시험 문제에 우리 법령에서 내봤습니다. 추정, 간주는 민법에서 내야 되는데 왜 법령에서 넣어갖고 내가 지금 민법 문제 푸나 법령 문제 푸나 헷갈렸대요. 라고 정말 그랬었습니다. 너무 어이없다고 했습니다. 저런 게 왜 나와? 그 얘기입니다. 일단 먼저 1번에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고용했던 고용인. 그 소속하고 중계보존을 두루 고용인입니다. 대다가 쓰니까. 그런데 무슨 행위라고요? 업무상. 그런데 여기다가 모든 행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업무상 아래에다가 모든 행위를 다 책임지라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기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입니다. 신나게 밖에 나가서 누굴 두들겨 패고 왔다. 그건 지 팔자. 우리 팔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소 내에서 버려지면 다 우리 팔자. 문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를 고용했던 누구 행위로 보겠다고요? 정업원 행위는 본다. 본다는 꼼짝 못하니까 이게 번복이 안 되고 나중에 깨지고 무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책임져 그러면 예 고수리밖에 못한다고 씁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본다. 그런데 그 본다 옆에다가 추정한다. X. 우리 시험 문제의 기축 문제가 그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추정해라. 본다. 아주 꼼짝 못하게 할 거니까 문단속 잘하시라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민사하고 형사 책임이 먼저 나왔는데 무과실 책임. 둘이 똑같이 책임지라면 연대 책임. 과실이 없어도 고용인이 과실이 있으면 우리한테는 고용과실이 없어도 뭐라고요? 책임을 져라. 그리고 무슨 책임지라고 합니까? 연대. 연대면 정업원하고 사장님 같이 입니다. 가치입니다. 정업원 먼저 책임 물으세요.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연대 책임은 똑같이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천만원 깨 먹었다. 그러면 천만원 같이 책임져라. 이 소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 중개의료는 정말 신났다고 했습니다. 선택적으로 되고. 그리고 보통 우리 연대 책임. 그냥 진정한 연대 책임에서는 선택만 됩니다. 여기는 공동으로도 다 책임을 다 물을 수 있대요. 그런 것까지 심하게는 안 물어보는데 아주 매도매시만 신났네. 니네 둘 다 한꺼번에 같이 책임져. 그러면 둘 다 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서 하나 거르세요. 연대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도 못해 라고 해서 진정한 연대 책임보다 더 무겁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 꼼짝 못하니까 정말 조심하시라고. 그 다음 옆에 23편에는 뭐가 된다고요? 구상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번이 형사 책임입니다. 형사 책임. 벌금으로 벌을 하겠다. 둘을 나란히 벌하니까 양벌. 양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양벌 규정 형사 책임입니다. 형사 책임이면서는 예의가 많아서 문장도 엄청 길 겁니다. 꼼짝 하시려입니다. 여기는 작년대에 바로 언급을 했었고요. 개업공사하고 소속 공연주에서 다 들어간다고 법인의 임원. 그리고 사원이 중개 업무에 관해서. 그리고 저 48조가 3학년 3반. 그리고 49조는 1학년 1반. 정서 회에서 5개 3학년 3반은. 그리고 유사 사무소 하면서 49조는 11개. 거기 규정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면. 누구를요? 행위자를 벌하는 왜? 그 행위자가 종업원이요. 왜 예. 누구도 개업공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둘을 나란히 벌하니까. 뭐라고요? 양벌. 대해서도 해당되는 저의 규정에 뭐를 간다고요? 벌금형을 가겠다. 벌금. 우리한테는 징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는. 동일한 벌금형을 가한다. 또 이렇게 되어있었다는 겁니다. 벌금은 동일하다 안하다? 안하다. 종업공 벌금하고 우리 개업의 벌금은 다르다. 라고 해야지. 그것도 같다. 그러면 거기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꼭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차피 하나는 반드시 나오니까요. 정리를 한번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여기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등록체수와 업무정지입니다. 얻으시면 안되면 꼭 없어진다. 이중소서. 정말 옆집가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등록을 빼앗기니까 문단속을 잘하시라고 합니다. 정말 자꾸 없어지네. 그러면 뒤꽁무늬를 밟아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됩니다. 문 닫으면 3년 동안 욕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지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소 자꾸 비우다 보니까 중계보수 막 초과해서 받고 지지 팔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등록체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지행위로. 이런 식으로 개업 네가 그랬어 해서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대신 책임자라 대입 책임 이럽니다. 먼저 미용법을 보실까요. 거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개업공사가 뭐를 받을 수 있다고요. 행정처분. 등록체수나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정말 받을 수가 꼭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꼭 문제가 되니까요. 여기도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그리고 결제가 쭉 늘어 써놨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꼭 보고. 22페이지인데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도 이제 고용인에 대한 책임인데 한 문제가 이제 간단하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거 꼭 맞춰야지 라고 이제 고용인. 고용인에 대한 책임인데 바로 2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도 뭐 약집에 다 있을 건 있습니다. 고용인. 우리 대사센서는 고용인의 그리고 책임인데 고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월급을 기본급을 요즘은 거의 안 주니까요. 그리고 사무소에 근무 여러 사람 시켜도 정말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명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냥 혼자 그냥 뻘쭘하게 앉아계시면 우리 여자분도 괜히 그냥 남자, 시큼만 남자가 혼자 앉아있으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로 종업원 여러 명 두고 영업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괜히 또 잘 되는 사무소 여러 명 있으면 그렇게 또 인식도 하니까 그냥 또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안 할 수가 없을 건데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신고를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불 왔다 신고 나갔다 신고 업무 정지 당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용. 고용 신고를 혼자 정말 일 못할 거니까 고용할 건데 신고하시라고. 개인 또 이제 건강보험료 나중에 또 연금 이런 것들 부담되니까요. 고용 신고 안 했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현재는 수습입니다.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조만간에 신고할게요. 여기입니다. 지금 아직 임시직이니까 일비에 오니까. 그렇게 이제 둘러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또 바보같이 2박 3일 싹살피면 너 3수 문 닫아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 문을 닫아야 됩니다. 고용 신고. 먼저 등록 신청할 때는 이렇게 등록 신청할 때는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등록 신청 때는 꼭 하라고 안 했습니다. 신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할 수 있다는데 언제는 하여야 한다. 여기서 안 하면 업무 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업무. 우리 종업원이 업무를 개시. 시작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는 뭐 한다고요? 개시 전까지는 신고 하여야 한다. 고용 신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용 신고 그리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하여야 한다. 안 하면 명령 규정 위반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거의 3명에서 무슨 고용인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해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신고 안 하면 업무 정지야. 이게 100만 원 약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 정지 당해서 3수 문을 닫을 줄이 생긴다는 겁니다. 종업원 신고 안 했을 때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또 나갔다는 겁니다. 종료 이렇게 들어왔다고 신고 나갔다고 신고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찮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정료 신고 정료 신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 고용 신고도 열흘 열흘 이내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아니고요. 좀 빨라졌습니다. 업무 계시죠. 그런데 나갔다 신고는 종료된 후 얼마이냐 신고하라고요? 그렇죠? 열흘요. 여기는 종료 후 종료가 이제 나갔다고 합니다. 종료 후 얼마이네요? 열흘 열심히 생각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체 없이 그러면 또 들어왔네. 그럼 또 고용 신고 또 나갔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 정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애매하게 됩니다. 일주일 딱 그렇죠? 월요일 날 나갔다가 월요일 날 또 머리 긁고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나간 며느리도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다 안 불러주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마라고요? 열흘. 열흘 이내 뭐한다고? 정말 열심히 생각하다 들어올 거니까 열흘 이내 뭐하라고요? 신고하라고. 그런데 열흘 넘어가면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하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금방 보셨네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제는 거의 안 물어봤는데요. 뭐라고요? 업무정지. 사무송 문을 닫게 하겠다는 업무정지. 그리고 꼭 해석으로만 가능하면요. 계약금 등의 반환체 무의용 보장은 별표가 나왔습니다. 이 놈도 안 나오라는 소리 안 할 겁니다. 별표. 별도의 표가 있는데 얼마라고요? 1월. 이거는 1개월입니다. 3개월 아니고 6개월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 3개월인데 그거보다는 좀 약하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6개월까지는 안이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책임. 우리 시험 문제는 이 책임에서 이제 바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책임. 나머지 첫 번째는 민사 책임입니다. 민사. 이 민사가 이제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손해배상하십시오. 계획입니다. 그럼 손해배상 어떻게 할까요? 둘 다 똑같이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고용인이. 우리 고용인 쪽에서 뭐 있다고요? 손해를 입혀놨습니다. 손해. 그래서 이제 손해를 입혀놨는데 이 손해를 얼마를요? 천만으로 입혀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요? 정음도 손해배상. 이거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인 행위가 금방 보셨네요. 우리 계획의 행위로 똑같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책임을 묻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고용인 책임도 모든 행위 말고 업무상 이랬으니까요. 업무상 이것도 정말 많이 보라고요. 업무상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 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모든 액스를 꼭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다. 일단 계획공사 행위로 보겠다. 종업원의 행위는 계획의 행위라고 뭐라고요? 깜짝 못하게 본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추정한다. 뭐 본복이 됩니까? 뭐 반대되는 입증 해봐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입증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추정한다. 이런 거 없으니까 와서 얘기하지 말고 책임져. 그러면 얘만 해야 됩니다. 여기는 추정한다 그런 소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인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고요? 계획공인주사의 행위로 볼 건데 우리 계획공사가 뭐 한다고요? 당신이 손에 입혔네요.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계획공인주계사 또 뭐라고요? 똑같이 줄 책임지라는 바로 뭐라고요? 똑같이 여기도 손해배상 하랍니다. 손해배상. 좀 억울할 겁니다. 물어주고 돈 받았네. 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똑같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질이 뭘까요? 여기가 이제 연대. 먼저 무과실. 정말 우리한테 억울합니다. 무과실인데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책임이라고 해도 부진정을 잘 안 물어봅니다. 연대. 둘 다 똑같이 연대 책임을 지고 순분도 없다는 겁니다. 동시까지도 책임을 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물어주고 구상권. 종업원한테 돈 내놔. 라고 종업원 대신 물었으니까 뭐는 가능하다고요? 구상권 행사는 가능하고 정말 꼼짝없이 당한다고 민사 책임은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형사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밥상 3개입니다. 형사 책임. 이 형사 책임은 둘을 나란히 벌하겠다. 사장님한테 벌금을 이렇게 벌금형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고용인. 고용인 이제 아까 49조. 그리고 48조.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형벌. 이렇게 형벌입니다. 형벌. 형벌이니까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됐을 때 큰 것만 얘기합니다. 징역. 그리고 벌금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은 아까도 봤잖아요. 고용인 행위는 개업의 행위여. 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개업한테 너도 징역사로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법은 절대 죽으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요? 벌금. 이렇게 벌금형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징역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너무 가하고 하니까 징역은 없다. 아주 퍽도 생각한다. 둘을 나란히 벌한다. 뭐라고요? 양벌. 양벌. 규정. 우루.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벌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 그런데 우리 작년도에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도 벌금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주의를 이렇게 했다고 입증하고요. 그리고 관리를.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관리를 소홀하게 안 했다. 소홀히 안 했다. 나 신경 엄청 많이 썼다. 그러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건 뭐가 없다고요? 벌금 없다. 그러니까 원래 벌금이 있는데. 둘을 안 했는지 벌한다고. 벌금이 있는데 이렇게 입증하면 뭐가 없다구요? 벌금이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원분 때문에 벌금을 300만 원 이상을 부담해도. 3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등록 주소는 된다 안 된다. 아까 벌금 받으면 300만 원 이상이면 절대적 등록 주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원분 때문에 벌금을 부담했다는 겁니다. 등록 주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예배가 좀 많다는 겁니다. 하여튼 입증해봐봐. 그러면 벌금 없고. 그리고 벌금 받았다고 해도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해도 등록 주소는 아니다. 정원분 행위니까. 벌금 내는 것도 아까워 죽었구만. 대신에 여기다가 벌금 냈다고 해서 구상권 된다 안 된다. 이건 구상권 안 됩니다. 괜히 또 구상권 어디서 봤다고. 그건 손해배상에서 봤지. 여기는 구상권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벌금 내에도 그걸로 끝이다. 문 닫고 잘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제일 무섭다고 씁니다. 행정 책임. 행정 책임은 등록 주소 약입니다. 등록 주소. 등록 주소. 등록 주소가 되면 3년 동안 연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여러 개는 없고요. 먼저 우리 고용인이 하지 말라는 금지 행위를 했네. 막 초과해서 중개 보수를 받거나 아니면 또 이중소서. 정말 꼭 우두시만 되면 없어지면은. 거기 뒷공문이라 한번 밟아봐야 됩니다. 정말 아주 심부름 센터에다가 100만 원이라도 주고. 아주 저것이 어디 가는지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요.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누구를 이 사람 대신해서 등록 주소를. 우리 개업이 등록 주소를 받습니다. 이거는 등록 주소를. 이렇게 등록 주소를 받을 수 있는데. 행정처분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대위. 이건 대위라는 겁니다. 이 사람 자리에 앉아서 우리만 등록 주소를 받아. 그러니까 행정책임을 대위 책임으로 합니다. 대위 책임은 거의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가 대신해서 책임져라. 라고 등록 주소를 대신 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 주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저 종업은 고용 못하겠네.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고용해서 써야 됩니다. 또 집 보러 가면 아예 그냥 문 닫아놓고 그러면 저 집부터 장사 안 와봐. 이런 식으로 되고 불 켜놔봐야 나중에 그 집 안 가니까 여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단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여기 근무를 시켰을 때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물어본다. 교원실입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 23페이지에 바로 겸허. 한 3번 정도 보면 겸허. 그리고 요즘 업무적은 거의 안 냅니다.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23페이지의 중간에 업무지역. 법인하고 그다음에 군사무소 같으면 바로 자격증 있으니까 여기는 전국.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전국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만 아닙니다. 옆에 대전 그리고 서울부터 저 밑에 제주도까지 다 가능합니다. 전국. 그런데 불칙은 불칙이 개업공사인데 여기는 자격증 없는 사람. 그러니까 법 아래다가 보이지도 않게 써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격증 없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시도. 시도. 그러면 업무지역이 등록관청보다는 넓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그리고 이제 여기 업무지역이 전국길에다가 딱 한 번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많이 안 냈는데 다만. 다음 주에 보실 건데 거래정보망에다가 가입을 하고. 인터넷 통신망에 물건이 토지 건물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 가입하고 뭐를 하면요.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가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하며 이용을 하면. 업무적이 어디라고요. 그때는 전국. 관할 외니까. 외의의의. 그 소리가 전국입니다. 그 망 안에서는 전국이다. 막 심하게 자세히 안 물어볼 건데 망을 이용을 하면. 아니면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된 물건은 전국물건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업무정지 당합니다. 시도를 벗어나면은.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계대상물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저기 뭐 부칙도 토지부터 저 끝에 공장 광업시장까지 모두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지역에. 지역에 차이가 있는 거지. 물건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거의 안 될 정도인데. 1번 2번. 그럼 이제 겸업. 겸업은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겸업자. 그다음에 이제 겸업의 범위. 해서 이제 뒤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중교파고 겸업. 하여튼 겸업에는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두개 이제 여기 이제 박스. 그냥 문장으로 나오니까요. 이거 뭐 내용을 자세히 안 봐도 정말 괜찮습니다. 내용은 필요 없건지. 그리고 문장으로 정말 이제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정말 꼭 나오게 되니까. 바로 별표 세계감. 저게 29회. 작년도가 29회인데. 그전에도 계속 나왔었고. 작년도에는 박스 문제로 좀 괜찮은 문제가 역시 나왔고. 기억이 되는 시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박스 기억 보니까요. 용도가 뭐라고요. 용도가 상업용만 가능합니다. 다른 건 할 수도 없겠지 않아요. 어디 공업용 농업용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고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상업용 건축물. 상가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뭐요. 주택의 그리고 무슨 관리. 임대 관리. 여기다 또 임대하고. 그럼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해져. 너무 세갖고. 임대 관리 등. 부동산에 뭐라고요. 관리대. 이런 관리대 같은 것은 꼭 한번 신경을 많이 써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저 건물을 통으로 관리한다. 우리 학원 같은 건물도 이거 통으로 관리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아주 계약을 쓰다가 봐봐 죽을 겁니다. 여기도 세대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건물 적금만 몇 개만.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한 10개만 가지고 계셔보세요. 다른데 의뢰 안 받아도 거기서 다 자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관리대행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건물 쪽도 한번 만나보고. 알지도 않긴 하겠지만 언제든지 한번 찾아가서 보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뭐 보실까요. 부동산의 이용. 그리고 무슨 상담. 개발. 여기다가 개발업. 이렇게도 좀 알려졌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개발. 상담. 그리고 거래관화. 상담. 또 상담이라든지 투자상담. 증권발행. 감정평가.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꼭 1차에 있는 문장을 자꾸 내고 있습니다. 그 1차면 1차로 끝나지 무슨 거기다가 다 아니. 감정평가 아니면 투자상담 아니다. 조금 투자 배운다고 투자상담 이루시면 안되고 계입니다. 그래프 그리 가면서 설명하실 겁니까. 그러면 쓰러지지 계입니다. 탄력성이 어쩌고 그러면 바로 그냥 쓰러집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요. 개업 공인주교사. 중요한 문장 다 위주로 권하였습니다. 누구를 대상 공인주교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여기다 소속이나 임원이나 상원 그래도 헷갈릴 겁니다. 개업만 대상으로 누가 경영할 건데입니다. 개업이기입니다.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에 제공이라고 해서 누구 대상인지 꼭 정리를 해놓으시라고 합니다. 처음에 개업한 사람 도대체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 건지 앞날이 캄캄하니까 법인에다가 부탁을 해서 설명하는 방법이나 계약서 쓰는 방법이나 한번 경영정보를 제공받으면 얼마나 잘하겠냐고요.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리본은 위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의 그리고 무슨 대행? 분양대행. 처음에 출발할 땐 저 위하고 똑같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의 뭐라고요? 분양대행. 지금은 견본주택 그러잖아요. 모델하우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용어가 달라지면 달라졌다고 합니다. 홍보관 이렇게들 얘기는 많이 하던데 법률상 용어는 견본주택입니다. 샘플. 무슨 대행? 분양대행입니다. 여기다 분양업. 그러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기업번에 있는 일본에 있는 것은 토지에 분양대행 관리된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의 그러면서도 임시험 문제, 기출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좀 이따 또 써볼 건데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1번 아래 보니까 미음번. 그 밖에 중개업이 없을 수 없는데 여기입니다. 중개의련이 부탁을 하면 도배나 어차피 이사오면 도배도 하고 그리고 이사짐센터도 필요하잖아요. 도배나 이사업체는 뭐라고요? 소개. 소개입니다. 이것도 운영 이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문장 안에서 냅니다. 소개 등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영역의 뭐라고요? 영역의 알선. 또 작년도 여기다 제공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역은 뭐라고요? 알선. 그리고 영역 여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해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미음번은 경매대상 그리고 공매대상 부동산의 무슨 분석? 권리분석. 말소기준으로 찾는 거 아닙니다. 아래 다 쓸어버려 빗자루 구입니다. 진공청소기. 아주 흡수 다해서 그냥 흔적 없이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지가 나갑니다. 시발로 또 기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취득의 알선. 그리고 매수신청의 대리. 이런 게 바로 이제 겸업으로 몇 개라고요? 여섯 개. 뭐 요건 뭐 매년 쇼문제가 꼭 나오니까 한번 기억을 한번 잘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27페이지의 겸업. 겸업인데 여기서 꼭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법인의 겸업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못하나? 아닙니다. 법인도 하고 법인도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하고요? 공인중개사도 하고. 공인중개사 여섯 개 다 해.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는 여섯 개 외에도 또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칙은 불칙도 할 수 있는데 불칙은 하나 못해. 다섯 개만 하고 여섯 개 중에서 그리고 경매대상 이렇게 경매대상 불칙은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뭐요? 경매 그러면 아주 그냥 바로 경기를 키고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아예 모르니까 경매 자체를 모르는데 경매대상 무슨 권리 분석을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아주 어린 전부터 중개업 하셔가지고 앞에 그냥 글자도 안 보이시는데 무거하실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꼭 문장으로 나오는데 용도가 뭐라고요? 농업용이 아니라 공업용이 아니라 상업용. 이거 꼭 생각나셔야 되고요. 우리 프린트물 바로 볼 거예요. 상업용 건축물이라고 해서 용도가 상업용 건축물일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시험 문제가 공업용 그리고 농업용 다 내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용도라고 상업용 공업용 이거 아니고 무슨 공장을 공장을 무슨 관리한다고 그리고 농업용 비닐압으로 쓸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될 겁니다. 농업용이나 공업용 건축물이라고는 안 했다. 그다음에 주택. 주택은 다 됩니다. 그리고 주택. 그런데 여기 주택은 단독주택이 될 건 공동주택이 될 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다. 다중이 될 건 다가구가 될 건 그다음에 단독이 될 건 공동이니까 다세대가 될 건 연립이 될 건 단독이나 공동주택은 모두 된다는 겁니다. 주택의. 그리고 뭐라고요? 임대관리. 정말 임대관리 같은 것은 꼭 신경을 좀 많이 써보셔야 합니다. 임대관리. 임대를 관리하는 것. 임대업 그러면 거물을 막 사다가 그런 거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등.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부동산에 무슨 대행이라고요? 관리.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업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무슨 대행. 관리대행. 꼭 나올 거 알겠냐.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대행. 그러면 엉뚱한 소리가 여기다 임대업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임대업. 건물을 막 사다가 새를 넣는 것을 어부로 하는 게 바로 임대업입니다.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관리업. 관리를 어부로 한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관리를 어부로 한다는 것은 여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의. 토지의 관리대행이나 토지의 분양대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 이따 분양대행에서 한번 더 써볼 거니까 정리를 꼭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관리대행 같은 것은 실무에서도 한번 해보는 것도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건물. 그럼 이제 우리 세종시에 있는데 갑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수입권자인데 어디 있다고요? 서울에 있어요. 여기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도 이제 우리는 또 KTX도 없으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려면 한 두 시간 가깝게 걸려요. 여기입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여기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세종시에 위치해 이제 상가 건물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 이거 관리가 어렵잖아요. 자 그럼 이제 누가요? 옆에 있는 의리 우리 개업이 제가 관리를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맡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주변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이 통하면 하고 말은 그냥 말고개입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건물 한 4개 5개 그리고 한 10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관리할 때 오늘은 이 건물에서 계약서 쓰고 내일은 또 예약돼 있고 다음 날은 또 여기도 예약돼 있고 또 건물 예약돼 있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들락날라가니까 들락날라가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관리대행을 하면서 관리대행을 하면서 사고가 자꾸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많이 났는데 이 사고가 개업이 낸 경우도 있고 이상한 컨설팅 사업자가 냈는데 꼭 우리가 낸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 갑은 처음엔 잘하니까 그럼 세종시는 우리 의를 아예 믿고요. 아예 그냥 믿어놓고 이제 뭐합니까 우리 서울에 내려오기 싫으니까 우리 개업한테 갑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갑이 위임장 저기 데리고 수협할 수 있잖아요. 125조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갑이 아예 떼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임장이 네가 알아서 전세계약서 써라. 임대차계약서 써라. 라고 해서 팔지만 말아라. 고난을 놓은 표현들이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위임장에 다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101호 A, 101호 세입자 A가 가려고 하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갑은 안 올 거고 사장님은 저기 따로 건물 저는 따로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위임장 보여주고 그러면 이 사람도 대리권 수협 받았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분명히 월세였다는 겁니다. 월세. 그럼 이제 이 한원수가 월세. 월세는 이제 보증금 얼마? 천만원. 그리고 이제 월세가 보통 한 50만원이면은 50만원이면은 이걸 받으면 좋은데 제가 사고가 났었던 게 이걸 안 받고요.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우리 개업이 잘 하다가 이제 3,000% 빠집니다. 갑자기 우리 의리. 이게 요건물은 전세라고. 전세라고 해가지고 전세로 돌린다는 겁니다. 전세로. 그러면 요금액 정도면 이게 거의 1억에 가깝다는 겁니다. 또 지금 요즘 따불입니다. 옛날에 50만원은 보증금으로도 아직 5,000이었는데 지금은 따불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로 1억에 나왔다라고. 누구하고요? 아예 검은줄은 아예 컵백이도 안 보이니까 알아서 썼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긴 누구하고요? 저기 배기로 있는 A하고는 전세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수입권자는 무슨 계약서 썼다고 합니까? 원래 월세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수입권자한테는 저기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입자 A를 주고 우리 수입권자한테는 그대로 또 썼습니다. 보증금 여기는 천만원에. 그 다음에 월세가 얼마라고요? 50만원. 자 그럼 이제 얼마가 지금 차익이 남습니까? 9,000. 자 그럼 이렇게 이제 9,000씩. 9,000씩 저기 모아서 모아서 계속 모읍니다. 그러면 건물 한 10개 10호 호수 10개만 되면 얼마라고요? 9억입니다. 9억. 자 이런 식으로 호수가 10개밖에 안됩니까? 더 돼요. 그럼 만약에 한 50개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5,9,45 벌써 이제 40억 45,000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그런데 한 건물이 아니라 여러 건물에서 해가지고 저기 거제도는 900억 정도 사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이걸 모아서 모아서 자꾸 사라지는데 지역마다 한 번씩 꼭 거지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어디서도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잖아요. 건물주가 우리한테 다 맡겨. 다 맡겨서 처음에 잘 하더니 이거 중개업 계속 못 해먹겠네. 이러니까 이제 전세금을 이렇게 전세로 돌려가지고 나중에 천만 원만 딱 소유권자들 입금시켜주고 몇 달은 그냥 50만 원씩 잽싸게 입금 딱 시키니까 잘 관리하고 있네 하다 보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아예 세종시 쪽으로 오준도 안 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 돈을 모아서 모아서 그 다음에 결의원적으로 한 수백억 되면은 그때 조용히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하와이에 가서 국내를 안 들어옵니다. 섬유시어 섬유시어 10년을 아니까 그리고 보통 사기 같은 것도 한 10년 넘어가면 따지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게 만약에 컨설팅 업자가 많이 또 그랬었다면 컨설팅 건물 관리한다는 컨설팅. 컨설팅 업자가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 안 쓰는 거잖아요. 건물만 관리하겠다고. 그런데 컨설팅 업자가 우리 계업들한테 이 건물 빨리 좀 계약서 좀 써달라고. 이게 전세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받았다가 그리고 돈이 일정한 돈이 딱 모이니까 그러니까 거제 900억이라고 하고요. 모여서 나중에 컨설팅 업자가 다 도망가고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우리 거제 같은 경우도 건물이 몇 개가 됐어요. 몇 개가 몇 개가 돼서 그래서 거기 학원 수행 중에도 합격하신 분이 계약서 막 두 개 쓴 사람 세 개 쓴 사람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경찰 다 불러가고 다 조사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계업들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는 확인에다가 설명한 사람인데 왜 끌려가서 경찰에서 조사받았을까요?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으면 이거 책임 다 집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 설명할 때 확인을 그냥 위임장 인감증명서만 보고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판례 보게 되면 원주인한테 금액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라. 그런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도 전혀 안 하고요. 그냥 위임장만 딱 보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만 보고 그리고 기간도 그냥 소멸된 것도 있을 건데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을 잘못했다고 책임을 누가요? 우리 계업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9천만 원씩 차익이 난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계업이 책임져야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책임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다 경매로 나가서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로 나가면 또 싸게 낙찰 받겠네. 그러면 그 손에는 다 누가 책임질까요? 이 계약서 쓴 사람.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수입권자도 대리권 수여 표시, 이렇게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부도 책임을 같이 지겠지. 정말 심하면 책임 비율 몇 대 몇 해가지고 책임을 같이 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돼가지고 큰 사건이 꼭. 큰 사건 자체가 꼭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나중에 하시면 큰일 나요. 중격 도지 못하겠다고 한 수백억, 수천억 챙겨가지고 도망가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안 돼. 라고 해서 이런 사건이 생기는데 적법하게 관리하게 되면 이런 건 정말 괜찮다는 겁니다. 또 임대 관리, 이렇게 좀 멀리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가서 제가 관리해 줄게요. 그러면 그러라고 맡긴다는 겁니다. 그럼 관리 잘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건 뭘 없어도 이게 이제 전석중개기학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걸 통으로 관리를 잘하면 상당한 수입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금 생각해 있는 우리 개업들은 요즘에는 이거 관리한다고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내년부터 상대평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택관리사와 공인주사는 과목이 한 반 정도 겹쳐요. 거기도 민법이 있습니다. 거기도 공법이 있습니다. 회계의 원리만 좀 어렵지. 그냥 숫자의 약함은 다른 걸로 좀 채우면 될 거니까요. 거기 민법 총칙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공인주사보다는 좀 쉬우니까 그것만 잘 하시면 편안하게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관리사 관리 소장된다는 게 아니라 관리하려고. 자격증 있으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그러자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네.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로 하면 너한테 맡길게. 라고 해서 관리를 맡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 여러 가지 배우니까 기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정말 괜찮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무슨 상담? 문장 다 안내 받았습니다. 이용상담 무슨 상담 개발상담 그리고 또 무슨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뒤에 꼭 상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담은 저 뒤에가 있어갖고 여기다가 이제 개발업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개발을 개발상담이지 개발상담 그래서 여기는 상담이라고 정보제공 정보제공입니다. 이용을 좀 바꿔보시라고 개발을 좀 해보시라고 거래에 관한 상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해주는 게 바로 여기에 경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개발업 또 낼 겁니다. 개발업은 말이 안 되고 뭐를 개발하는 것은 무슨 업으로 할 거냐고 개념입니다. 그게 또 개론 배운다고 투자상담. 투자상담은 이미 내봤었고요. 투자상담 이것도 아니죠 개념입니다. 그리고 유동화의 사회도 아니고 증권발행 이것도 내봤습니다. 증권발행 별론을 다 합니다. 꼭 1차인 논문장 끌다가 쓴다고요. 그리고 감정평가학입니다. 감정평가. 감정평가 저 뒤에서 책 뒤에서 배운다고 네가 무슨 감정평가할까요. 감정평가사는 놀고 오게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견가격을 얘기하라고 했지만 감정평가하라는 소리는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경업에 안 들어가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상담이니까 첫 번째 이용을 바꿔보라고 합니다. 건물을 걸으면 용도를 좀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 쪽 계속 무슨 상가로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상가. 그러면 주변에 보니까 대학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학가. 그러면 상가를 쓰는 게 더 나을까요. 대학생들 원룸 수요가 많을 거니까 여기는 원룸을 더 많이 요구할까요. 요즘 장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알바비가 올라가지고 못 해먹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알바가 그냥 속 새긴다고 난리고요. 그리고 조금 뭘 잘못하면 또 동영상 찍어갖고 이상한 영업주가 있다고 막 올리니까 겁나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 나가라. 그럼 막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하고 노동부에 막 신고도 안 돼요. 이래가지고 상당히 골치 아프죠. 진짜로.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예 그냥 상가 같은 거 하지 말고 원룸을 하게 되면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가로 쓰던 것을 원룸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시설군 같은 거 여기서 이제 시험문제과 하면서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설군 9개 자산전문 이렇게 아프자 다 봤잖아요. 자산전문 하면서 봤는데 자산전문 그리고 영업교육 하면서 이제 자산전문 우리 공인주사 공부가 자산전문 교육입니다. 교육 영업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은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요. 글린 글린 그리고 글린 주거 그 밖에 하면서 이제 봤을 겁니다. 글린 주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마지막 거 그 밖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밖에 시설군 할 겁니다. 자 자동차 등의 시설군 자동차 시설군이고 그리고 산업 등 산업 등의 시설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뭐 공장 창고 뭐 위험시설 뭐 이런 거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그리고 전기하고 뭐라고요. 통신 우리가 전통 그러잖아요. 문 문화하고 뭐라고요. 집회 문화 집회입니다. 문화 집회 시설군. 그리고 영업시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교육하고 뭐가 있을까요. 복지. 애들이 입는 옷이 교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글진생활. 그 다음에 주거. 주거하고 뭐라고요. 그래서 주업 우리 주업은 공부하는 거요. 주거시설하고 업무시설군도 여기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사무실하고 주택은 여기 같은 시설군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금방 보셨네요. 자 영업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영업인데. 근데 이 영업시설군을 쓰던 것을 아래로 내려가면 위험도가 좀 떨어지고 여기는 안전하고 여기는 좀 안전한 쪽이고 그 다음에 위로는 위험한 쪽이에요. 자동차 받침 취하가 사망이요. 그러니까 위험.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시설군. 그러면 위에 있는 영업시설 쪽에서 주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네. 신고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안전했던 게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허가. 허가. 허가는 안 내줄 수 있으니까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설군입니다. 공장 창고 여기 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기재사항 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만 써놓은 사항 그것만 병병 7, 10억입니다. 변경사항. 그리고 그냥 근린생활시설은 안 바꿔줘도 그냥 같이 쓸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변경만 해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는 시설군. 그러니까 상가로 쓰던 것을 뭘로 바꿔봐라. 원룸으로 이제 반대로. 그러면 원룸이 안 될 것 같으면 맨날 그냥 공실만 했어. 그러면 음식점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주거 업무 시설이 위로 올라간다. 위험한 쪽으로 올라간다. 허가받아. 허가받으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공장하고 그리고 뭐죠. 창고는 같은 시설군에 있다. 정말 주택하고 사무실도 여기 같은 시설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기재사항 변경으로 간단하게 시공구청에다 소리만 딱 접수하면 다닐 정도로 여기는 간단하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상담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용을 바꿔보라는 이용상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땅을 놀리지 말고 뭐하라고요. 개발상담. 개발상담도. 그런데 우리가 개발상담 하라고 하면 개발상담. 그러면 개발한다고 하면 돈 들어가는데 땅 소유권자가 개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여깁니다. 땅 소유권자가 정말 개발을 아예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 짓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바로 이제 개발상담이 된 우리 세금으로 꼭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세금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그때 재산세의 종합부동산세 그 요율 같은 거 한번 봐주시면 아주 좋을 건데입니다. 요율 계기입니다. 먼저 재산세만 보시면 이렇게 재산세 요율 보실 때 그럼 다시 한번 나중 보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됩니다. 나머지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바로 부속물의 토지는 재산세 요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대지가 있다. 나대지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여기서 요율이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재산세가 이제 먼저 0.2부터 0.2%에서 0.5% 이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물 쪽 말고 우리 한번 나대지 쪽 보실까요. 나대지 나대지 쪽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먼저 막 5천만 원 이하 그럼 여기서 막 0.2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1억도 있을 건데 만약에 1억을 1억을 넘어가면 여기 얼마라고요. 0.5% 1억만 돼도 재산세가 이거 매년 얻어 맞을 건데 0.5%로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건축물 있는 부속 토지 같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는 10억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한 10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 10억 정도가 됐을 때 얼마라고요. 0.4밖에 안 됩니다. 얘도 0.2부터 시작합니다. 0.4%니까 여기는 재산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건축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대지는 저것이 투기하려고 그리고 때되면 언제든지 팔려고 아무 짓도 안 하네. 그러니까 괘씸자에 딱 걸려가지고 1억만 돼도 0.5요. 라고 해서 이거 매년 얻어 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놈은 10억인데도 0.5가 아니라 0.4요. 해가지고 0.2, 0.3, 0.4로 가고 0.2, 0.3에서 0.5로 꼼꼼꼼 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세 이유를 보게 되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개발하세요. 돈 들어가는데 그럼 세금은 어쩌려고 개발 안 하냐고 해가지고 건물 짓게 하고 건물 다 지으면 내가 분양하고 그러면 아주 북치고 잠그치고 나중에 아주 괜찮잖아요. 마당 쓸다가 돈 줍습니다. 이건 아주 괜찮으니까 정리를 하십니다. 하여튼 떠랑치고 가제도 잡고 하여튼 여기는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씨알도 안 맥히니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 나왔으니까 누굴 대상? 개업을. 내용은 간단합니다. 개업 공인중의사. 그러니까 여기다 공인중의사 시험. 아니면 또 창업을 준비하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인중의사. 개업 공인중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누가 경영할 거냐고 중기업의 경영기법이나 그리고 경영정보. 그러니까 누구 대상 이것만 신경 쓰면 되지 크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영기법이나 그리고 경영정보의 정보제공계입니다. 정보의 제공. 여기는 이제 프랜차이즈. 여기는 컨설팅. 우리 괴로노에서도 컨설팅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도 컨설팅에 따른 보수를 따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전략할 때도 이거는 컨설팅 비용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중계보수만 빼주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여기하고 똑같아요. 상업용 건축물. 그럼 이제 안 써요. 농업용, 공업용 안 된다고요. 똑같아요.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여기도 주택. 그런데 내용만 다릅니다.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의. 그런데 무슨 댕이라고요. 저기 모델하우스 많이 가시잖아요. 괜히 그냥 가셔갖고 들어온 노도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뭐라고요. 분양댕입니다. 분양댕. 이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러면서 맨날 그냥 분양댕. 우리도 많이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뭐라고요. 분양업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양업이 아니라 뭐라고요. 분양댕. 남이 지워놓는 거 대응하는 것이 바로 여기는 분양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토지가 있었을 겁니다. 토지. 토지에 분양댕. 된다 안 된다. 아니면 또 토지에 관리댕. 토지는 아예 안 됩니다. 토지의. 이렇게 토지의. 위에 1번 문장 관리댕. 토지에 관리댕.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관리댕. 땅을 관리댕 한다고요. 아니오게입니다. 가서 뭐 째려보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토부를 아주 쓸고 계실 건가요. 택지사업. 토지에 분양댕.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가 경험업이 아니요. 땅은 아니요. 땅은 아니요. 땅 위에 있는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요. 상가하고 주택 외에는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중개의료문의 부탁을 하면 어차피 이사오니까요. 무슨 업체. 이사업체. 이사업체하고. 그리고 무슨 업체. 법액. 그런데 이사업체의 법액자. 운영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업체의. 요건 뭐라고요. 업체의. 그리고 소개. 전화번호입니다. 소개 등.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무슨. 여기는 뭐라고요. 용역의. 그리고 용역은 뭐라고요. 지공이 아니라 알선. 바로 여기도 알선. 알선이라고 해야지. 자꾸 여기다가 이제 운영.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 운영이요. 이사업체 운영 말고입니다. 소개의. 전화번호만. 그러니까 꼭 나올 문장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용역의 제공. 이렇게 나왔었답니다. 용역의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말고.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역. 서비스를 업으로 한다. 용역을 업으로 한다. 차라리 이사짐센터 해라. 중개업 때려치워라. 그럽니다.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경매. 경매나. 공매대상. 경매물건 싸다는 거 아는데. 위험에. 그거 맞게 맞습니다. 경매나. 공매대상. 부동산. 권리분석. 정말 알차게 조건이 간단하게 찾으면 됩니다. 권리분석하거나. 그리고 권리분석도 우리 시험 문제에 물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의 알선. 우리 아마 대전 쪽으로 가시나요. 취득의 알선. 손잡고 나하고. 10시에 만나자고. 보통 10시에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냥 거기는 그냥 안내만 해주니까. 한 11시부터 입찰. 이러니까 시간만 잘 맞춰서 한 2, 30분 또 입찰할 거니까. 시간만 잘 맞추면 입찰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입찰표 써내는 거입니다. 사건 번호 잘 쓰고. 보증금 같은 거 잘 쓰고. 입찰표 써내고. 그리고 보증금.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 맨날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신고가예요. 최저가예요. 10%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매매계약서도 계약금 10% 가지고 가잖아요. 여기도 살 건데 왜 돈을 안 가지고 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저가. 돈만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최저가 10%인데. 괜히 잘못하게 되면 한 푼도. 여기도 부족하면 안 되니까. 남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부족하면 입찰 자체가 무효. 최고가는 됐는데. 돈 이상해. 그러면 저 그냥 봉지 집어던져줍니다. 가세요. 이럽니다. 그다음에 무슨 신청. 입찰. 내가 써줄게. 입찰 신청이나. 그다음에 매수 신청의 대득입니다. 이거 변호사가 할 수 있는데. 법무사가 할 수 있는데.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륙은. 우리 개업들이. 변호사도 우리 밥그릇 건드는데. 자꾸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낙찰을 받았을 때. 최저가의 1.5% 감정가격의 1%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감정가가 2억. 중계부에서 0.4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기다 1% 200만 원 바로 받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도 받고. 권리부서 비용도 받고 하니까. 이런 비용이 쏠쏠하다는 겁니다. 이게 최저가다 그러면 1.5%니까. 3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을 바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아주 쉽습니다. 금액만 잘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와서. 내가 대신 낙찰을 받아줘. 그냥 말만 해줘. 이래도 괜찮습니다. 권리부서 한 건당. 그렇죠. 5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건까지 50. 그리고 한 큰씩 넘어가면 또 추가적으로 5만 원씩을 더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 선에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제 중계사무소와 공동사무소.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그리고 인장등록. 이런 쪽은 이제 간단하게 볼 거니까 한번 쭉 뭐가 있는지 한번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은 이제 좀 쉬워집니다. 앞쪽이 약간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린트물에서도 겸업 바로 나왔습니다. 이곱 번째. 그 다음에 분사무소 바로 할 건데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고용인의 책임은 아홉 번째. 뒤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